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은 각각 2년씩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광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